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 학생 여러분,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6월 학리평가 시험 보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1 후반부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6번부터 볼게요. 16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 최고차 단서가 주어져 있고 식세우라는 뜻입니다. 3차 다항식 fx 그런데 가에서 f0은 0입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 몫이 있겠죠. 나머지도 있을텐데 나머지가 2의 x-2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일단 이 밑에 식이 조금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밑에 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제에서 fx는 3차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식에다가 무엇을 곱해줘야 돼요? 2차식에다가 1차식을 곱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애초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1로 맞춰주면서 상수가 없으란 법은 없으니까 x플러스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2에다가 x- 이렇게 적어줍시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fx를 완성했기 때문에 완성 아직 안됐네. x0 대입합시다. 그럼 4에다가 a에다가 그 다음에 0 대입하신 마이너스 4는 여기니까 a는 1이죠. fx가 지금 완성이 됐단 말이야. fx는 x-2의 제곱에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x-2. 이거 전개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물어본 게 x-1로 나눈 몫이기 때문에 x-1로 묶어봐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식을 좀 변형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지금 x-로 이게 식이 묶여가지고 이걸 묶어보면 x-2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고 나면 좀 간단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x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x가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x-2에다가 x 뭐로 나누냈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x로 묶어가지고 x-1 이렇게 생각해보면 x-1 곱하기 x의 x-2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몫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5를 대입하여라. 따라서 qx는 누구냐면 x의 x-2니까 여기다가 5 대입하시면 5 곱하기 3이어서 정답이 15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맞죠? 정답이 그래서 5번 확인되네요. 나머지 정리가 앞쪽으로 빠졌죠. 지금 보시면. 나머지 정리가 앞쪽으로 빠졌다라는 거는 원래 나머지 정리에서 킬러 문제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지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정리는 시합 문제에서 앞쪽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굉장히 유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16번에 나왔기 때문에 적절한 난이도에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고 두 다음 문제도 자신에게 풀 수 있겠지. 자 17번 가볼게요. 17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2차함수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4의 x에 더하기 3a 더하기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ab라고 하고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a고 얘가 b라고 되어 있어요. ab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여기가 c입니다. 삼각형 abc 넓이 이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시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최대값을 2차함수 형태에서 구할 수 있고 아마도 2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상태일 텐데 지금 보시면 ab 여기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싶어가지고 3으로 묶은 다음에 a 플러스 1 3과 a 플러스 1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더해서 a 더하기 4를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인수분해 가능하냐라는 거죠.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a 좌표 뽑을 수 있고 b 좌표 뽑을 수 있고 0 대입해서 c 좌표 뽑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간단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나는 지금 3과 a 플러스 1을 이용해서 전연석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 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를 만들었다라는 거지. 지금 얘네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 한 개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 a의 범위가 0과 2 사이라고 되어있죠. 0과 2 사이니까 하나 더 더하면 1과 3 사이니까 얘가 더 큰 거죠. 그쵸? 얘가 3이 되겠고 얘가 a 플러스 1 되겠죠. 맞습니까? 그 0 대입하시면 0, 0이 3a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넓이를 우리는 음 다른 말이 없네요. sa라고 하자. sa는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3에서 a 플러스 1을 빼야 됩니다. 3에서 a 플러스 1을 빼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남겠지. 그죠? 3에서 a 플러스 1을 뺐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3에다가 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2분의 3에 앞에도 마이너스 하나 빼고 a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a 플러스를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뒤집어진 이차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는데 a는 0과 2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는 뒤집어진 이차함수 형태이고 아마도 여기 대칭축에서 최대값을 가질 텐데 그것이 2분의 1일 때죠. 여러분은 2분의 1만 대입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2분의 1 빼기 2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 빼기 2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 플러스 1 2분의 3 곱하시면 우와 8분의 27 나오네 그럼 정답이 2번에 있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차함수의 넓이의 최대 최소 원래 대로라면 최소 20번 문제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17번이 있지? 이것도 이제 16번과 17번을 같이 생각해보면 아주 어렵게 출제돼야 될 문제다. 문제가 앞쪽으로 배치됐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문제의 수준을 좀 낮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